비행장 안전연금 사람 이상 무 장애물 이상 무 풍양 풍속 무통 GPS 이상 무 휘동 첫 비행인부터 다 하실건데 전화주민 빼고 하실거에요 네 진행해보세요 이륙 이륙은때는 라바콘 3개의 반정으로 올라가실래요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륙 후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 하나 셋 넷 다섯 정지 하나 둘 셋 넷 좌측면 호버링 이번주 월바수 목점에 외워오셔야 돼요 정지 우측면 호버링 정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호버링 어? 바람이 불어있어요 기체가 덜 흘릴 때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, 움직이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정진 및 후진 비행 승량 정진 및 후진 비행 갔다 왔고 다음은 뭐죠? 삼각비행 네 삼각비행 위치로 도로 이동 도로 이동 정확히 말하면 삼각비행의 위치는 호버링 위치예요 도로 이동이랑 삼각비행의 위치랑은 다릅니다 예 이건 상각비행을 위치한다고 해서 감자만 없으니까 예 정진 및 후진 정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상각비행 실시 사측 상승비행 사측 상승비행 호호 만들시면 안 돼요 네 정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좌측 하강 비행 70 정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정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원주비행 1, 7, 5 정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우측 포버링 정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원주비행 실시 정지 하나, 둘, 넷, 넷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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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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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상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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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 분리 조종기 오프 비행어 기차 점검 생략하겠습니다 기차 점검 배터리 해제 배터리 해제 배터리 조종기 걷고 갈까요? 예 배터리가 없구나 배터리가 없어요? 다 됐나봐